래오제이의 패드팩 패드팩이면 스킨케어 제품이잖아 그래서 우리 오레오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성분부터 시작할게 짜잔 이게 바로 내가 만든 패드팩이야 더 패키지를 보면 알겠듯이 이 패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쌈채소인 깻잎 성분으로 만든 패드팩인데 깻잎에는 비타민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더라고 그래서 이름도 깻잎, 깻잎패드, 깻잎으로 이름을 지었어 사실 우리 많은 오레오들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요즘 요철구각 때문에 막 너무 화장이 떠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 거지 그런데 그 이유는 내가 전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딱 두 가지야 열감 그리고 피부 각질이야 이 두 가지를 관리할 수 있는 간편한 제품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바로 내가 만든 게 패드팩인 거고 이름이 패드팩인 이유도 있어 팩처럼 올려놓으면서 사용했을 때는 진정과 보습에 효과가 있고 깎아났을 때는 피지와 각질 제거 효과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면 화장이 정말 찰떡처럼 잘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자기 전에 사용하면 다음날의 피부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려줄 수 있는 아이템이야 그래서 이 패드 하나로 진정, 보습, 각질 제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거지 끈적거림 없이, 건조함 없이 에센스 분자를 잘게 쪼개가지고 피부 깊숙이 침투할 수 있게 만들었어 그래서 떼어낸 후에도 오랫동안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이 팩은 100% 순면 엠보싱 소재로 만들어져서 본인 얼굴에 맞게 쭉 늘려서 내 얼굴에 딱 맞게 사용할 수 있어 쭉 늘려서 눈 밑부분까지 짠! 오우! 메이크업 전에 붙여놓고 머리를 말리거나 다른 일을 하는 그 잠깐 동안에도 간편하게 스킨케어를 끝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들 요즘 뭘 많이 써? 쿠션 많이 쓰잖아 패드 다음에 쿠션을 딱 올리면 정말 모찌 찰떡처럼 쫙 붙을 수 있게 내가 만들었어 시중에 나오는 패드패보면 한 통 안에 겹겹이 쌓여져 있는 걸 집게로 꺼내 쓰거나 손을 넣어서 꺼내 쓰잖아 근데 이거 과연 위생적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아예 이렇게 개별 포장으로 정말 위생적으로 아주 간편하게 이렇게 내가 만들어 가지고 왔다는 거 그리고 평상시 안 쓸 때에도 이렇게 한 통에 담겨 쉽게 열어 쓸 수 있고 또 여기 안에 제품을 다 쓰고 나서 집에 돌아다니는 샘플 같은 거 넣기에도 정말 괜찮더라고 이렇게 내가 애정과 정성을 다해 만든 갤리프 패드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바로 내일 26일 6시에 마켓 오픈되고 패드팩은 한 파우치당 두 장씩 총 21개 파우치 42장의 패드로 구성되어 있고 정가 34,500원에서 오직 이번 선 런칭 마켓에서만 30% 할인된 가격 24,150원으로 정말 딱 한 번만 진행하려고 해 그리고 이번 마켓으로 패드팩을 구매한 전원에게는 갤리프 화보 촬영 컷으로 만든 레오제이 포스터 3종 중 랜덤으로 한 개와 같이 받아볼 수 있어 이번 마켓은 정말 이벤트야 우리 오레오드한테 선 넘친 기념으로 선보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30% 할인된 가격 절대 놓치지 마 아 그리고 또 레오제이 마켓의 가장 큰 혜택은 뭐야 바로 무료배송이잖아 이 갤리프 패드팩 전국에 있는 우리 오레오드한테 무료배송해 줄 거야 미처 마켓에서 구매하지 못한 오레오드 절대 실망할 필요 없어 이 갤리프 패드팩 12월 3일 날에 세포라에 입점될 거니까 언제든 만나볼 수 있을 거야 이번 마켓 영상은 여기까지 내일 마켓 절대 놓치지 마 그럼 내일 만나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